북한은 군대가 그런 건설활동을 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만약에 10년씩 근무를 시키면 밖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징집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산업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전인범 예비역 중장입니다. 저는 전투부대에서만 군생활을 했고 또 정책 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 전투부대와 정책 분야 동시에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데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들이 있어서 전투부대와 정책 분야에 동시에 근무했고 근무 중에는 이기자 부대의 사단장과 또 특전사의 사령관을 했었습니다. 지금 6월 17일로 시작되는 이번 주 중에 방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답방 형식으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지낼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방문은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경제관계 또 군사관계 정치관계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과 또 우려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선 경제적으로는 러시아가 이미 북한에 대해서 경제 교류를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연료와 식량을 제공하시고 있고 또 관광을 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제재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현금을 북한에다가 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는 좀 관심이 가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제 교류 또 외부에는 노출시키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군사 교류가 있을 것이다. 그 군사 교류는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다가 이스칸다르 북한판 이스칸다르를 한 100여발 수출했다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50여발 이상이 우크라이나에 발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발사하는 과정에서 불발이 있든 없든 간에 그 탄이 실전에 운영이 되고 그런 개선사항이 도출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탄두의 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 또 러시아가 이걸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군사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교류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좀 심히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감으로 해서 이것이 전 세계에다가 얘기해 주는 것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친해졌어 북한의 후원자가 러시아야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이런 메시지가 어떤 여파가 있을지 이거는 분명히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또 북한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우리와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또 우리가 또 러시아와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역학구도가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그래도 큰 국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는데 과연 러시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냥 거기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또 던지는 거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북한 인권 문제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국제 제재에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가 동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초록해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에 버져드시 가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경제 제재도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국제 경제 제재에 대한 공조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외교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이 한 20년 전에 대충 무기만 10억 달러 이상을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10억 달러하고 우리가 그냥 추산하는 게 그 금액이니까 상당히 많은 무기를 수출을 했습니다. 주로 소화기예요. 그러니까 소총 그다음에 수류탄 탄약 그리고 rpg라는 거 있죠. 그런 걸 했는데 북한이 rpg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rpg 발사관도 발사관이지만 탄두를 여러 종류를 개발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거 외에도 코아넷이라는 러시아에서 만든 대전차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미사일입니다. m1 전차도 파괴시킬 수 있는 전차인데 북한에서는 불새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 처음에 일어났을 때 사람이 쏘는 대공 미사일이 있죠. 맨페드라고 하는데 그것도 북한이 만들어요.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뿐만 아니라 그런 소화기류들을 중동에다가 많이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제 제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중동에 수출이 되지 않도록 또 아프리카에 수출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공조체제를 잘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됨으로 해서 북한이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수출을 하는데 북한의 수출 방식은 그런 무기를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공장을 수출을 해요. 그래서 공장 전체를 외국에다가 수출을 해서 공장을 가동시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그래서 무기의 그야말로 전도사 역할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풍선 대남 투하는 내용물을 보면 참 치졸하고 좀 더럽죠. 그런데 아이디어 자체는 하여튼 기발한 것 같아요. 거기에 삐라를 넣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주 뭐라 그럴까 우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거기다가 gps도 지금 교란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제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제 위치가 잘못 잡혀서 혹시 이게 북한의 gps 공격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도발을 해서 우리의 일상 생활을 지금 불편하게 하고 거북하게 하는 그러한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와 같은 풍선 도발을 한 것은 우리의 대남 탈북단체가 북한에 대북 풍선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 탈북단체는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친족이 북한에 남아 있고 또 북한 김 씨 정권이야말로 원수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폭로를 하고 북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풍선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다소 거북하지만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풍선을 올렸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걸 빌미삼아서 우리한테 그런 오물을 투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가 탈북한 그분들을 질타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잘 지켜서 우리 탈북민들이 그런 민주주의와 또 자유를 위해서 또 북한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많은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는 못할지언정 그거를 막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심층 있게 보고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 대북풍선이 우리 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해서 굉장히 불편한데 혹자들은 대북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넣어서 하면 어쩔 뻔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내려보내려면 이 풍선 말고 더 좋은 방법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풍선을 이용할 것 같지 않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대북풍선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이제 좀 불편을 좀 겪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대북방송을 지금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우리의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은 여러 차례 대북방송을 하면 이거는 선전폭으로 간주하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 내의 긴장이 고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써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또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카도를 우리가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방안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즉 북한이 만약에 폭역이라도 하면 그다음에는 우리도 포를 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다 한 상태에서 대북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건데 지금 어찌됐건 북한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해서 또 우리도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는 건 사실입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밑바닥까지 와 있어서 지금 그저그저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계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도 핵무기를 현재 개발했고 투발수단도 완성한 상태에서 이제 경제에 좀 눈을 돌리고 있고 또 이번에 러시아하고 협력관계를 개선함에 따라서 식량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북한에 대한 그런 식량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관심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그러한 일단 그쪽 엘리트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전쟁 준비에 들어가고 있고 북한 정권의 성격상 인민들보다는 전쟁 준비 국민의 행복보다는 하여튼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남쪽을 지배하겠다는 이런 목표가 뚜렷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늦출 수 없다고 봐요. 북한도 우리하고 똑같이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0.6 그 언저리인데 북한은 1점을 말하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북한에서 나오는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상당한 인구의 그런 문제를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북한은 복무 기간을 13년, 10년, 15년 막 이렇게 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느냐. 북한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징집을 해서 13년 하면 한 30살에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13년 복무하는 기간 중에 대부분이 건설 현장에 지금 투입이 됩니다. 1년에 만 호씩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요. 신도시 하나가 쑥쑥쑥쑥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되냐면 북한은 군대가 그런 건설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만약에 10년씩 근무를 시키면 밖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걔네들은 징집을 시켜서 그런 산업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데 북한은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병영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 훈련도 안 하고 맨날 공사판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장에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허시에 집결에 번호 하나 둘 셋 이상무 좌로부터 일소대부터 좌향 앞으로 갓 이렇게 해서 재식훈련 배우는 거고 또 단위 부대로 움직이는 거 그 건설 현장에서 명령 5개 항목에 의해서 우리의 임무는 이거다. 누구는 어떤 임무를 분단받고 어쩌저쩌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다 이게 군사하고도 맞물리거든요. 그리고는 가끔씩 총도 쏘고 이러면 보병들을 유지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 군대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고 그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100% 있겠느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50%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1%의 가능성은 있죠. 아무리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1%도 100%처럼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군인들 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 특히 그런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군인들을 감독하는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1%가 아니라 100%라고 보고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들이 그런 안보 담당자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북한의 위협을 보느냐 제가 보니까 북한의 위협을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선거를 하더라도 안보 이슈가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뭐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어서 군대는 복무기간을 늘려야 되냐 줄여야 되냐 봉급 이렇게 주는 게 맞느냐 미군들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 더 달라놨는데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런 논의가 전혀 없이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을 뽑는 이런 사회구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안보가 이슈가 되지 않는 우리 사회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협은 분명하고요. 이게 지금은 초보적인 단계라서 지금 궤도에 올리려고 하는 정도지만 저게 이제 궤도에 올리는 로켓이 완성이 되고 기술이 발전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위성에다가 남한을 관찰한다든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각종 무기를 유도시킨다든지 이러한 데에 이제 그 위성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위협이 되고 그보다 앞서서 이제 그런 위성을 발사하는 그 로켓 엔진이 바로 대륙간탄도탄 엔진하고 똑같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을 계속 완성을 하고 하면 지금도 미국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로켓을 갖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들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로켓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불량한 집단에다가 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러한 위성발사나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 respond. 아멘